네, 안녕하세요. 전쟁이 우크라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또 가자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이래서 얼마나 불안하세요? 특히 가자전쟁이, 제가 그렇게 번질 리 없다, 번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말하지만, 또 언론에서는 계속 번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많이 불안하시죠? 이게 다 사실은 저는 근본을 따지면 중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사고를 쳐서 그게 우크라 전쟁, 가자전쟁까지 번진 거다. 이 전쟁이 수습돼 가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글로벌지서는 따라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무지무지하게 세게 가지는 그런 글로벌지서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이 미국이나 서방을 적으로 삼고 있죠. 사실은 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이걸 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한 10년 전부터 드러내고 있는데, 중국 안에서 상당히 유명한 전략가 리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이런 얘기들이 침실치 않게 나와요. 대만 통일하는 과정에, 뭐 한 1억 4천万 정도 핵전쟁 벌어져서 죽는들,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거는 중국 역사에서 그런 일 한두 번 일어났냐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을 이제 군부나 전략가들이나 공산당이나 외교부 전랑외교하는 애들 이런 입에서 툭툭 이 사고방식이 튀어나오죠 중국이 또 그런 사고방식을 이렇게 툭툭 내보인 게 노골적으로 내보인 게 한 10년쯤 됩니다 그런데다가 중국이 미국보다 GDP가 커진다 그러고 G2 됐고 G1 엎어진다 그러고 이렇게 1대1로 한다 그러고 세상을 다 뒤집어 엎겠다고 잘난 체하고 돌아다니니까 범죄 성향이 있는 자들 사고치는 성향이 있는 자들이 간땡이가 붙죠 그래가지고 이제 푸틴이 간땡이가 부어갖고 2014년에 해봤는데 서방 대충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2022년에 우크라 전쟁을 벌린 거예요 푸틴 간을 붓게 만든 진짜 범인은 중국이죠 그래서 이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전에 우크라 침공 직전에 중로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벌어지죠 그때 이제 공동성명을 보면 우리 중로 두 나라 사이의 파트너십에는 아무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미틀레스 파트너십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사고칠 놈이 가서 귀띔해 준 거지 미리 그런데 왜 사고칠 생각이 들었냐 중국이 세상 다 뒤집어 엎는다고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진짜 뒤집어 엎을 것 같거든 자기도 우크라에 집어 먹고 우크라를 집어 먹으면 아마 우크라 쪽에서 특히 석유가스 개발되면 러시아가 움직이는 석유가스가 거의 사우디에 필적할 거예요 그리고 밀 생산이 우크라가 5위인가 3위고 러시아가 1위죠 밀 수출이 그러니까 식량과 석유가스를 다 갖고 있는 나라가 되죠 그리고 몰더바도 먹고 그다음에 지금 꿈지락꿈지락하는 조지아 완전히 주저앉힐 수 있고 또 꿈지락거리는 건방진 아제르바이잔 완전히 주저앉힐 수 있고 이런 거지 그 생각한 거죠 푸틴이 나름대로는 짱구 엄청 돌린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리고 이제 전쟁 벌렸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점점 더 러시아가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러시아 등짝에 중국이 칼질을 하죠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중동에서의 주제자 질서의 주제자를 자임하고 나선 겁니다 이걸 국내 언론이 미국을 백펜치 시키고 튀어들었다 미국은 백펜치가 안 돼요 워낙 뿌리가 깊어서 중동에 미국 다음에 영향력 큰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죠 그 자리를 치고 돌아간 사건이 이게 3월 달이죠 올해 중동에서 러시아가 우크라 전쟁에서 실패했다 결국은 푸틴 저가 날 받아놓은 거고 러시아는 앞으로 굉장히 침체로 폭망한 거다 그러면 중동에서 러시아가 내려왔던 영향력이 이제 사그라든다 우리 중국이 그 자리 치고 돌아간다 그거예요 그 계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미국이 뒤에서 움직여서 지금 이스라엘 사우디가 친해지고 관계 정상화 시킨다는데 우리도 거기에 숟가락 얹고 미투해서 우린 또 이란이 우리 말 들을 것 같으니까 이란 불러내고 사우디 불러내서 야 니들끼리 잘 지내요 잘 지내라에 이거를 연출한 거지 미투 플레이를 한 거예요 미투 플레이를 그런데 이게 이란한테 어떻게 받아들였겠냐 받아들여졌겠냐 일단 중국이 부르니까 갔긴 갔는데 이게 이제 이란이 이번에 하마스를 시켜서 하마스 저 작전은 이란이 이렇게 단추 누르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작전입니다 10월 7일 그러니까 이란 하마스 공동 도발이에요 이란 하마스 공동 도발 테러 학살 도발인데 그거를 할 때 중국의 이런 섣부른 움직임이 10분의 1 정도의 영향을 가졌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이란이 왜 그 결정을 했냐 할 때 10%는 이거라고 좀 봅니다 10% 5% 이제 천천히 보면 알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르고 조금 있다가 그로부터 열흘 후에는 이제 모스크바를 갖죠 시진핑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아주 죽고 못사는 흉내를 내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단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 회의하고 푸영님 말이야 형하고 나랑 말이지 지금 우리 두 사람이 지금 세계 역사를 써내라고 하는 주인공 아니겠어 세계사는 지금 지난 100년 동안 지금 겪어보지 못한 격변기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야 이런 개소리하고 나왔잖아요 저 계단 내려오면서 그리고 이제 저렇게 얼마나 중국이 이게 무도하냐면 아까 중동 이거 이 회의하기 열흘 전에 중동에서 러시아 대신하겠다고 아까 이란하고 사우디 불러서 베이징에서 그림 사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회의 중에 이게 시진핑이 3일인가 머물렀거든요 이 시진핑이 푸틴이랑 저렇게 만나고 왔었고 다음날 그냥 버샷하게 스탄 나라 다섯 개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타직스탄, 우즈벡스탄 뭐 이런데요 거기에다가 다 저기 보내가지고 2023년 하반기에 중앙아시아 중국 합동 정상회의를 열고자 하니까 귀국에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공개 초청을 그때 미리 다 했어요 푸틴을 완전히 밟은 거죠 푸틴 폭행 사건이에요 일종의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동력 부탁 말씀 여쭈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벌어진 일이 뭐냐 중국이 저렇게 대형사고를 한 10년 정도 그냥 세계를 다 지서를 흔들고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설치니까 러시아가 간이 부풀어갖고 우크라 전쟁을 덜컥 버렸다가 전쟁은 이미 전략적 차원에서는 이미 러시아가 패배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이뤘잖아 끝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거지 전쟁 자체는 러시아가 전략적 차원에서는 패배한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그럼 러시아 앞으로 어떻게 되냐 지금 중동에 있는 영향력이 급감한다고요 그럼 러시아의 중동 영향력의 1번지가 어디냐 중동에서 러시아 위성국가가 어디야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러시아 위성국가이며 이란의 절반쯤 위성국가인 그런 나라죠 러시아 군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리아에 시리아 입장에서 보면 이거 러시아에 줄 섰다가 망한다 내살끼를 찾아 마이웨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러시아가 망했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래서 2023년 5월 중순이 되면 시리아가 아랍연맹 이건 사우디와 유나이테드 아랍에미리트가 주도하는 한 20개국대죠 아랍권, 북아프리카까지 포함한 아랍권 국가들의 연맹체죠 12년 만에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신문기사,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시면 아랍연맹, 아랍리그가 시리아를 다시 복귀를 받아주기로 내부투표를 했다 그래서 시리아가 아랍연맹을 떠난 지 12년 만에 다시 아랍연맹에 복귀하고 있다 알자지라는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이 아랍연맹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아랍연맹 회원국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열렬한 내가 참 잘 돌아왔다 돌아왔다 아사드 동지 돌아와 이런 반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이란이 큰일이 난 거지 이란은 시리아에 많이 시리아를 절반쯤 자기 위성국가로 삼고 있거든요 이라크도 그렇고 이란은 완전한 위성국은 아니더라도 시리아와 이라크에 대한 영향력이 이란의 중동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시리아가 튀어갖고 사우디 진영으로 갈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5월 11일 12일 이때 아랍연맹에 참가했어요 아사드 대통령이 일주일 전인 5월 3일 이란 대통령이 시리아를 극구 방문합니다 근데 이게 이란 대통령이 시리아 방문이 이게 얼마 만이냐 무려 12년 만입니다 13년 만입니다 13년 만에 그동안 정상 방문이 없었던 거예요 이란 대통령이 찾아가 시리아를 그래서 너 뭐 해줄게 뭐 해줄게 이런 거 하면서 실제로는 야 너 아랍연맹 가서 함부로 그렇게 물란하게 놀지 마 너 거기로 가는 수 있어 인마 달래면서 협박을 하는 거죠 배경이 결국 뭐냐면 사우디와 시리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와 시리아 관계가 돈독해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아랍연맹 정상회의 열리기 한 열흘 전쯤에 5월 1일 날 여루단 이집트 사우디 이라크 외무장관회의가 따로 열립니다 거기서 굉장히 재밌는 결정을 해요 넘버 1 시리아의 아랍연맹 복귀를 환영한다 넘버 2 시리아의 영토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처수해라 이게 미국이 제일 외국군대 규모가 약해요 그럼 시리아 영토에 외국군대 왕창 들어와가지고 휘젓고 있는 나라가 어디야 러시아, 이란, 헤즈블라, 터키입니다 러시아, 이란, 헤즈블라, 터키예요 여기 견앙하고 아랍연맹에서 이 결정한 거라고 그 다음에 시리아 입장에서는 어차피 러시아랑 빠이빠이하고 아랍이랑 같이 가면서 전쟁 마감시키고 그러면 어차피 복구하는데 수백조 써야 되는데 돈 돈 없으니까 아랍연맹에서 지원 받거나 장기 절이 융자 받거나 이러기를 기대하는 거고 아랍연맹 쪽에 돈 많은 사우디나 유나티드 아랍에미리트는 그 생각하는 거고 참고로 사우디 같은 데 가보면 UAE도 그럴 텐데 식당 같은 거 보면 시리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원래 사우디인은 아니잖아요 시리아 사람들은 부지런한 데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비만하질 않아요 시리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땅이죠 구릉으로 계속 농지랑 과수원 같은 게 이어져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땅인데 시리아에서 그러니까 시리아가 그렇게 살기가 뻑뻑하니까 사우디로 와서 사우디에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접객업 하면서들 많이 뿌리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다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깊습니다 무지하게 깊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입장에서는 아랍이랑 잘 지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우디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랑 잘 지내면 여러 가지 덕볼 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주를 바꿔 타려는 움직임인 거예요 시리아가 그럼 이 움직임은 왜 생긴 거야? 러시아가 망해서 러시아는 왜 망했어? 푸틴이 간이 부어서 덜컥 전쟁 저질러서 푸틴은 왜 간이 부어서 덜컥 전쟁 저질렀지? 10년 동안 물을 버려놓으니까 중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인과관계가 그런데다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사우디 이스라엘은 남들 눈에 잘 안 띄는 연애를 많이 했죠 내 연애 동반자 관계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우디로 전달되는 미국 서방의 무기와 기술 중에 상당 부분이 이스라엘을 중간 기착지 이스라엘을 훈련센터로 삼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사람들이 사우디 군인들이 이스라엘 와서 훈련받아요 무기훈련 그런 관계예요 2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사우디나 이스라엘 둘 중 어느 한쪽이 미국한테 구박받으면 미국이랑 좀 뭐라고 그럴까요 저게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또 미국은 자기 국내 정치의 필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나 사우디를 한 번씩 쥐업해서 구박을 한단 말이에요 구박받으면 사우디가 구박받으면 이스라엘이 도움이 되고 또 이스라엘을 구박받으면 사우디가 도움이 되고 이런 관계가 좀 있어요 묘한 관계가 그러다가 이제 이런 내연의 연애관계 내연의 동반자 관계를 극복하고 그 챕터를 넘겨서 양국 관계를 공식적으로 강화해 가자 이렇게 막 달리는 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우디의 명운을 건 프로젝트가 내엄이잖아요 시나이 반도 옆에 있는 내엄이 여기거든 그럼 내엄은 이게 한 제가 그때쯤 보면 한 3, 400km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해안 지역까지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부산 정도인 거예요 내엄에서 이스라엘 해안 지역까지 가 이스라엘의 해안 지역이라는 게 지중해 이스라엘이잖아요 지중해 이스라엘 서방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가자 좀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한다니까 가자가 그게 해안 지대에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가자를 평정하는 걸 나쁘게 생각할 리가 없죠 지중해 이스라엘권하고 그리고 걸프권 걸프에 지금 코에이트, 이라크 남부 코에이트,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이 아래 나라가 5만 이 걸프권이 지중해를 가려면 어떻게 가겠어요? 사우디 통해서 가야 돼요 이라크는 개판이어서 못 통해 이라크 통해서 그다음에 또 갈 수 있나? 못 가지 이라크 통해서 조단 통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게 별로 안전치 않아 아니면 이라크 통해서 시리아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고 혹은 사우디를 통해서 조단 통해서 가야 되는데 재미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내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음에 와서 비즈니스하고 또 필요하면 바로 이스라엘 지중해권 뒤에 서방 이렇게 또 연결되고 이런 위치라고요? 내음이 왜 내음을 저 자리에 잡았나 가만 고민해 보라고요 저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몇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저 자리가 일단 이스라엘 지중해권 연결돼요 그다음에 사우디 안에서 가장 비옥하고 가장 살기 좋은 데가 홍해의 가입니다 제다항 이런 데 그러니까 예멘 쪽 내려가는데 사우디의 농업도 거기에 발달해 있고요 거기가 제일 아름답고 제일 살만해요 지금 내음에서 홍해 바다 따라서 가는 이 벨트 그러면 이게 여기 건너편에 에집트 바라보고 그다음에 바로 이쪽에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의 아랍기 아프리카라고 그러죠 무슬림 아프리카 지역을 바로 바라보는 데거든요 그래서 내음을 저기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통팔달이에요 제가 그림에는 아프리카와 연결은 안 했는데 사통팔달이라고 이 자리가 내음이 그래서 내음인 거예요 그럼 이게 사통팔달이 되려면 이스라엘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져가야지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이때 이게 17 사건 터지기 전이죠 얼마 전이에요 9월달쯤인가 그거죠 빈살만이 얘기하죠 바로 이런 관계라니까요 이게 10월 7일 이제 이란 하마스 테러 학살 도발 직전 상태예요 이 사우디어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굉장히 깊어져 가는 관계 그럼 이걸 좀 이제 좀 더 타임머신을 타고 플레이백을 해보자고요 옛날로 돌아가 보면 이런 거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